네 그래서 아까 난난이 말했던 것처럼 그 세 가지 사태 숙명여고 경호부장이 학종 때문에 성적 자신의 딸들의 성적을 바꾼 거 그 다음에 아까 전쟁이 말했던 것처럼 스펙 몰아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민사태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학생부 전역을 진짜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본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뢰할 수 없다라는 말이 커진 거예요 사실 교육부는 학종을 좀 개선하는 형태로 계속 진보되고 있었거든요 조민사태 이전에부터 아 이게 문제가 되니까 논문을 없애고 수상도 너무 상장을 많이 줘버리니까 학기당 하나로 줄이고 올릴 수 있는 거 이렇게 약간 제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였는데 이제 너무 조국 사태로 일이 커지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했죠 정시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술렁이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좀 대통령이 한마디로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정시 비율이 좀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서 문재인 정부의 갑자기 수능 정시를 확대하겠다라는 게 되게 부당하다고 느껴졌던 게 우리나라 교육이 해왔던 과정이 있잖아요 저는 최근에 이제 사실 교육 혁신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잘 되어오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혁신학교를 도입했다는 건지 중간에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사실 장기적으로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거는 제가 정말 다시 고등학생이 되고 싶을 정도로 딱 듣자마자 바로 되게 좋다고 느꼈던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저는 그랬어요 문과, 이과를 나누잖아요 문과, 이과를 나눠가지고 그 문과 라인에 되어 있는 것만 다 들어야 되고 이과 라인에 있는 것만 따로 선택하면 다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과목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과목을 선택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저때는 외국어를 선택하는 거 제외국어 선택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학교마다 뭔가 정해져 있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막 반별로 해서 1반부터 3반은 일본어 4반부터 6반은 불어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냥 정해진 과목을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랑 상관없이 빨리 이해하고 높은 점수를 위한 공부를 하고 점수를 잘 내는 훈련을 저는 거의 6년 내내 받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사실 그게 저의 어떤 인생에서 학문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학문을 할 때 큰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고교학점대라는 거는 학생들의 주체성에 사실 굉장히 큰 방점을 둬요 학생이 정말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을 해서 자기가 이제 시간표를 짜게 하는 거죠 대학생들처럼 대학생들도 시간표를 이렇게 짜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의과 구분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 아이가 만든 시간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의 커리어 또는 이제 학종에서 흔히 보는 이 아이의 단계별 성장 또는 이 아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그걸 한눈에 보여주는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점점 좀 학종을 늘려왔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2년 25년 25년까지 도입을 하려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부가 꽤 공을 들여왔어요 교육부에서 근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민심 달래기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시를 확대하려고 한 거죠 그 법무부 장관이 문제가 되고 또 사퇴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민심표를 다시 얻기 위해서 정시를 확대한다 그리고 이게 확대한다고 했는데 언제 확대가 되냐면요 이게 또 교육은 함부로 바꾸고 바로바로 도입할 수가 없어요 최소 이제 몇 년 동안은 못 바꾼다 이게 있어서 현재 중1 학생한테만 이게 또 적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정부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 너무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중1 아이들이 이미 이걸 해버린다고 했으면 만약에 이 다음부터 바뀌어도 이 아이들은 정시 확대의 그 룰 안에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교육자들 그리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 100년 200년쯤 다 알아보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뜬금없이 약간 폭탄이 터져버린 거죠 저는 낫노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고교 학점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고 근데 저는 그 공부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선택을 했을지라도 이제 학교에서 선택한 방침이 있을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대학교를 잘 보내기 위함이겠죠 자기가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 배우는 내용이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한 그런 공부라면은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그 스윙스가 영어 수능 모의고사? 수능 문제를 푼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왔는데 2등급을 맞았더라고요 스윙스가 네이티브 스피커인데 그런 거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이걸 좋아하지만 이게 뭐 어디에 도움이 되는 건가 그래서 결국 이제 100점을 맞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하는 그런 노력에 불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한계가 있다는 거는 이래요 저도 사실 제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거는 굳이 모두 대학에 가지 않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또는 연구하고 싶은 걸 선택을 하는 건데 그걸로 넘어가기 위한 저는 단계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학교도 중점학교화 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 어느 곳이 좀 더 과학이 좀 더 중점화된 대학 이런 것처럼 고등학교도 과학이 좀 더 중점화된 학교도 있을 것이고 뭐 영어 이런 식으로 돼서 진짜 이 아이들이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가 몰려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외고를 간 게 아니라 정말 외국어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그런 외국어 교육이 중점화되어 있는 학교를 선택을 하거나 거기에 있는 수업을 듣거나 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꼭 대학을 가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기술학점도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과목에서 굳이 대학 가기보다는 기술 빨리 배워서 요즘 마이스터고도 사실 있었잖아요 기술을 배워가지고 빨리 더 직장에 바로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더 배우고 싶다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그걸 열어놓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종에 들어가는 선생님 다른 선생님이 써주는 코멘트가 이제 없어질 거예요 고교학점자가 된다는 건 이제 단인보다는 애들이 알아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했던 배워왔던 과정들이 내가 얼마나 이 분야에 대한 꿈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이 과에 대한 그런 커리큘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그걸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얘가 이런 과목을 계속 들어왔구나 그리고 이런 활동에서 이런 활동들을 찾아서 했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겠다는 게 원래 이제 앞으로의 큰 교육부의 그림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대통령 한마디 때문에 교육 정책이 휘청거리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가 문제예요 정치가 그렇죠 기승전 정치네요 왜냐하면 정치 자체가 이롭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표심이 자기가 이제 당선 되냐 안 되냐가 가장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런 이유가 정치로 아무리 바꿔봤자 안 바뀌거든요 근데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그게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노인마님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기술의 변화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그 사회적 변화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그런 걸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정치가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한계적이고 뭐 정책을 채택한다 뭐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한계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 여기랑 좀 연관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뀌게 된 게 어떻게 보면 마크님 말하신 사회적 분위기랑의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수능이 아이들의 미래나 그런 거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사회적 분위기로 형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오고 노인마님도 잘 아시겠지만 웬만한 외우사 하는 거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은 컴퓨터를 못 따라가요 검색하면 그만이고 미국에서는 사실 그 법조인들도 법률 이런 거 찾고 할래 찾는 것도 컴퓨터가 훨씬 빨리 찾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뭐 법조인까지도 AI로 바꾸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거 인간만의 능력 인간만의 재능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수능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로 인해 아이들을 그 긴 시간동안 더군다나 한참 뇌가 팽팽하고 그런 아이들에게 귀한 시간들을 갈아넣기엔 너무나 아깝고 미래 낭비적이고 자원 낭비적인 거죠 그런 사회적 분야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난나님이 말하신 그런 교육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아 이건 또 저의 기나긴 그 교육적 이념과 철학을 얘기해야 되는데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공동체 교육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한 어구인데 한 아이를 키우려면은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저는 이 말은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SNSN이 발달하고 인간들이 소통의 범위가 넓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평생 동안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저는 좀 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뭐 다양할 수는 있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 독일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일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숫자라든지 내가 스스로 공동체라고 느끼는 그런 규모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공동체를 꾸리느냐 이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는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이런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런 공동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네 가장 작은 예를 듣자면은 아이들이 문제 해결을 배울 때 그냥 어디 막 아프리카에 물이 부족하대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교 앞에 골목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나 어제도 교통사고 났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깃발을 만들어 볼까? 또는 뭐 안내문을 붙여볼까? 우리가 교육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주변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어 나 이런 문제 해결해봤는데 어 내가 TV에서 본 저 문제 이 문제랑 비슷한 것 같아 이런 걸 도입해볼까? 이런 식으로 자력이 점점 길러지는 거죠 란다님이 말한 게 이미 창체에 들어와 있어요 창체에서 이제 체인지 메이커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 기반의 문제를 애들이 해결해요 저희 반 애들도 했어요 6학년 애들도 시청에 건의해서 버스표 바꾸고 이랬는데 저희는 이제 사회 참여를 했는데 이게 또 말하는 것처럼 학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율로 들어가고 동아리로 들어가고 봉사활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활동마저도 그래서 지금 돌아오면 결국에는 수능에 대한 신뢰도는 좀 있어요 전문가들 대학교 교수들이 들어간다는 신뢰도가 있는 반면에 아까 났나님이 말한 것처럼 의사소통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거야? 학교에서 시험 어떻게 볼 거야? 100명의 애들 중에서 의사소통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수능, 대학교에서 그걸 또 전국에 있는 모든 애들을 평가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 거냐? 이런 게 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어려운 한계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신뢰랑 타당도거든요 신뢰성이랑 이게 타당하냐? 신뢰도라는 거는 이번 시험 봤는데 이번엔 100점 그 다음은 20점 이렇게 되는 게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수준이 나오느냐가 신뢰도고 그 다음에 이제 타당한 거는 이것이 이 목적을 갖기 위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느냐 인 것 같은데 수능과 학종 중에서 어떤 것이 좀 더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역량을 평가한다는 그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역량을 평가한다가 단순히 그 학생이 고등학교 내내 뭐 인강이랑 이런 학교 수업을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성적을 잘 받았다가 역량이라고 한다면은 수능이 맞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역량은 정말 그 학생이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본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플랜을 반영하는 게 학종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학종으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학종과 수능은 평가하는 역량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학종에서는 이 학생의 머리라고 하죠 그 머리뿐만 아니라 충실도나 얼마나 이 학생이 꾸준한가 혹은 협력을 잘하는가 이런 것까지 종합을 해서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력 그리고 단순 암기능력 뭐 이러한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겠죠 저는 궁금한 게 이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도 그렇지만 이걸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나요 대학교 입학사정관 그런 분들의 역량이나 아니면 개인마다 학생을 평가 안에 주어지는 시간에 따라서 뭔가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이런 면에서는 신뢰도나 타당성 면에서는 수능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정상적인 평가니까요 아까 노임아님 말한 게 그 평균 나눴을 때 5분이라 그랬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 학교당 몇 명씩 있는데 그 학교에서 모두 다 지원서를 다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눴을 때는 5명 5분밖에 안 돼서 어떻게 5분 만에 애들의 3년 동안의 걸 평가하느냐 이게 반론이긴 한데 알아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대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그 수천 명의 지원자들에서 똑같은 단어나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읽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 몇 천자를 다 읽지 않고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평가자 역량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면접 볼 때도 누구길래 날 누구길래 날 얼마나 평가한다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전님이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들이 그걸 써오라고 하잖아요 학생들한테 사실 그걸 써오게 하기 안 되고 선생님이 진짜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사실은 교사가 학생들을 평가하는 역량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학종은 학교 선생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학교가 살리느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소서를 평가하는 문제는 다른데도 많은 것 같아요 기업에 입사를 할 때도 저희 자소서를 이렇게 한 장 두 장을 보고 어떻게 사람을 다 평가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캠프를 한다던가 혹은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뽑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업 문화가 좀 바뀌고 있지 않나요? 네 바뀌는 것 플라인드 테스트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근데 아직도 자소서가 중요하죠 자소설 네 자소설 그렇죠 자소서가 진짜 중요한 게 사실은 기업 입장도 생각해봐야 되는 게 한번 공채 열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다 지원하는데 그거를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 인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뭐 사실은 1대1로 다 보고 얘기 나눠보면 그게 제일 공정하지만 어떻게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라는 그런 시스템이 조입됐고 그게 문제가 좀 있고 어떻게 나를 이 자소서 하나로 평가해라고 하지만 결국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것만큼 또 효과적인 게 없거든요 그렇죠 제 생각에 근데 그런 캠프 같은 거를 하고 난 이유는 인재를 한 명 뽑아놓으면은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사람 한 명 뽑는 게 굉장히 큰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잘 되냐 안 되냐 또 누구를 뽑았냐 안 뽑았냐 라고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도입해보려고 하지 않냐 왜냐하면 자소서를 못 뽑았는데 애가 일 너무 못해 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 정보 막 빼돌려 막 그런 엄청난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람 뽑는 문제는 사실 어디나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런 부분은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카카오를 예를 들면 카카오를 입사하기 위해서는 코딩 테스트라는 걸 봐요 이제 그 코딩 테스트를 보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소서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게 점점 적용되는 기업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스타트업에 또 나왔다 스타트업 관심사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스타트업은 요즘에 채용할 때 카카오처럼 저렇게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과제를 하나 주어주고 이 과제를 해봐라 해서 그 과제를 통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한 가지 말하자면은 스타트업은 지원자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런 과제를 부여하고 그걸 과제로 평가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냥 진짜 큰 기업들 삼성 이런 경우에는 지금 대기업들은 시험까지 보잖아요 직무적성 검사 그런 검사를 보는 이유도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지원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마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런 코딩 테스트 과정 자체가 아예 전산화가 돼서 이거를 AI나 그런 걸로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사실 수능이나 학종이냐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 같고 이것에 얽힌 공교육 정상화라든지 이제 수능이 갖고 있는 약간 신뢰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우리 국내의 문제를 좀 파지 말고 다른 나라에 있는 새로운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말할까요? 네 저는 프랑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어요 혹시 바칼로레아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바칼로레아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수능제도예요 그냥 프랑스에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나폴레옹 때 시작이 돼서 나폴레옹 네 한 200년에 2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능과 비교를 하자면 바칼로레아는 논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는 절대평가예요 그리고 바칼로레아는 따로 교재가 없고 시험을 치르는 기간도 일주일 동안에 걸쳐서 시험을 치른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바칼로레아는 세 개의 영역이 있어요 일반, 전문, 기술 그래서 자기한테 해당되는 그런 시험을 치면 되는 거겠죠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모든 학생들이 논술 및 철학 시험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2019년도 문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인문계 문제는 시간을 피하는 것은 가능한가 예술 작품을 설명하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그리고 자연계의 문제는 문화의 다양성이 인류의 통일성을 방해하는가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인가 그리고 경제, 사회계에서는 윤리는 정치의 최선인가 노동이 인간을 구분하는가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고 해요 딱 봐도 많은 사고를 요구를 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학생들은 계열에 맞게 이 세 가지 주제 중에서 하나를 채택을 해서 논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4시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해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주관적인 글을 쓸 것을 요구하고 독창성을 중시한다는 점이 한국 논술과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깔로레아에서 20점 만점에 10점 이상 그냥 반타적만 치면은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일반적인 국공림대학교에 입학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프랑스 바깔로레아를 알아보면서 저는 약간 이 제도가 학생을 선별하고 뭔가 변별하기보다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대학 평준화가 되게 잘 이루어진 나라일까요? 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 잘 이루어진 나라예요 우선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프랑스 대학교의 이름들이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이렇게 나눠지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게 서열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학문 영역에 따라서 대학을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파리 1대학 2대학은 법학을 전문하고 7대학은 예술분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프랑스에 서열화가 없느냐 또 그거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프랑스 대학은 평준화 돼 있어서 뭐 바깔로레아를 치르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랑제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랑제골은 들어가기가 엄청 치열해요 그래서 경쟁도 엄청 많고 심지어는 프레파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어요 이 프레파는 고교 졸업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이 다음 단계에 고등교육 기간에 진학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학원이랑 비슷한 그런 제도까지 있을 정도로 그랑제골에 들어가기 위한 학생들의 경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랑스 교육 체제를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를 해요 혹자는 아 그래도 얘네는 평준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높은 학교에 그랑제골에 들어간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자신은 자신의 상황과 학교에 만족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학벌주의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은 프랑스 교육은 평준화된 대학 교육을 내세우면서도 가장 엘리트 중심적이며 다양한 계층이 분리되어 있으면서 불평등한 사회다 그랑제골 중심의 엘리트 사회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프랑스의 예시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이유는 프랑스는 이러한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박갈로레아 성적우수자 지원 정책과 같이 소외계층에게 그랑제골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학대를 하는 정책을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대중화된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대학 진학의 기회를 보다 개방을 하는 거예요 즉 그랑제골이랑 대학 간의 차별과 차이를 없애기 위해 그랑제골 제도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대학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보충해서 설명하자면 그런 것들이 사실 가능하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교수들이 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수들의 서열화도 좀 굉장히 강하고 서울대에 있는 교수들이 사실 지방으로 가거나 가기 싫겠지만 그렇게 해도 되게 이제 대학 평준화에 크게 도달할 것 같고 제가 이제 박갈로레아 관련해서 영상을 봤었는데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수능 보는 날이면 다 뭐 비행기 뜨지 말고 방송하지 않고 학교도 늦게 가고 그러잖아요 중고등학교는 그리고 엄마들이 막 앞에서 기도하고 요즘 안 하나 잘 모르겠는데 떡 같은 것도 주고 그러는데 기다렸다가 다 같이 나오면 막 껴안고 막 울고 하잖아요 이 박갈로레아 하는 날은 프랑스는 다 같이 축제하는 거예요 시험 보러 가면 부모님들이 똑같이 박갈로레아 문제를 같이 풀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같이 얘기하다가 그럼 애가 왔을 때 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보기 좋은 문화고 이런 것들이 되게 교육이 선진화됐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제도 듣고 너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우리 누가 다 채점하지? 교수님들 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채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고등학교 선생님들 여기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파리 노르말 애꼴이라고 여기는 파리 고등 사범대학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철학가들이 나온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여기는 되게 수준이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철학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프랑스 철학가들은 싹 다 사범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범대학 수준이 엄청나네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서 필수 이순가 보나 필수 이순가 보네요 프랑스에서는 철학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프랑스가 약간 철학을 좀 좋아하지 않나요? 철학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근데 이제 그 고등교사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질을 좀 높이는 것도 사실은 맞아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갈로리아 못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난나님이 말한 것처럼 검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다 채점하고 그리고 그 기준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컴플레인 걸어버리면 답이 없으니까 교사의 어떤 전문성과 신뢰도가 사회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있지 않은 이상은 드럭이 너무나 어려운 사실 제도죠 그리고 선생님의 신뢰도를 높이긴 되게 어려운데 깎긴 되게 쉬워요 맞아요 선생님에 대해서 믿진 않아요 근데 뭐 여행을 많이 가거나 혹은 이제 아까 숙명여고 같은 사례만 보면 선생님들 철밥총에 이렇게 막 까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열심히 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과거시험에 그런 문제들 많지 않았어요? 과거시험은 그랬을 것 같아요 철학적인 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이게 부정부패한다 또 이 문제에 채점하는 게 사실 사람이 사람이 쓴 거를 사람이 채점하는 거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가 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좀 지양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정말 철학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채점하는 사람도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절제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는 기준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걸 검사한다고 했을 때 모르겠어요 프랑스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평가에서는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약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이 평가하는 거는 말한 것처럼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아까 막 흔히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 시험관이 시험자를 알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막 막을 수 있을 거고 지금 기술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철학적인 답이 없는 문제지만 이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틀은 있겠죠 그것도 없이 그냥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사에 대한 신뢰도 교사가 돈 받고 이거를 조작을 해? 학자가? 라는 게 그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바칼로레아를 채점하는 거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답은 없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게 답을 적는 과정에서 학생의 독창성이나 혹은 학생의 그런 배경이나 논리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점수 배점이 있겠죠 왜냐면 그래야 아까 말한 것처럼 반타작을 해야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점수 기준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바칼로리아 말고 또 다른 대안 혹시 있으신 분 마크님 미국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SAT 쳐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편입으로 들어간 거라서 조금 SAT에서 잘은 모르지만 그냥 제가 알아본 결과로 말하자면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건 것 같아요 수능은 우리나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SAT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도 수능 시험은 1년에 한 번 있는데 SAT는 1년에 7번? 맞나요? 네 그 정도 있대요 그래서 그 부담 자체가 확실히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SAT도 그 SAT 1, 2 이렇게 그 시험 유형이 다르다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인데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거는 수능이나 아니면 SAT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시스템 자체는 어쨌든 시험을 쳐가지고 그 시험을 통해서 대학을 들어가는 거니까 그 시험이 아까 말했던 프랑스 시스템처럼 되게 철학적인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시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막 수리 이런 것도 똑같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뭐 차이점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은 약간 그런 축구부나 이런 신문사 이런 활동들을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아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미국은 시험 성적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학종이죠? 그렇죠 학창 시절에 어떻게 활동했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면은 운동부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인싸 인싸 네 운동부들이 진짜 인기 많고 그런 이유가 당연히 운동부들은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거기 운동부에서 운동 잘하고 리드 역할을 맡으면은 그만큼 다 대학에서 좋게 평가해주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 그만큼 그 사람은 뭔가 성취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플러스 유니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약간 미국은 약간 학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애들은 미국 학생들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스포츠팀에 가입해요 그래서 뭐 두세 개 하는 애들도 있고 적어도 한 개씩은 무조건 자기가 맘에 드는 운동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반사예요 마크님도 하셨어요? 저는 대학교 때 했죠 미국 스포츠인데 라크로스라고 있어요 하키 같은 거? 네 막 그 뭐 잠자리체 같은 걸로 핸드볼인데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잠자리체 같은 걸로 이제 대왕 잠자리체로 네 그걸로 이제 공을 잡아서 이제 골을 넣는 건데 미국에서는 또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뭐 미식축구 아이스하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라크로스도 그런 종류예요 막 이런 장비 차고 막 부딪히고 하는 건데 그런 운동을 해야지 인기가 많아요 아 인기 많으려고 하신 거예요? 아 그때는 뭐 그랬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대학을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노는 애들이 더 잘 즐겨요 공부도 잘하고 오케이 그럼 프랑스랑 미국을 좀 봤고 또 있을까요? 혹시? 저는 이제 3인주의 나라 북유럽의 교육제도를 좀 알아왔는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먼저 핀란드랑 덴마크를 알아왔어요 핀란드는 사실 뭐 한번 떠오르는 거 있나요? 핀란드 교육하시면 딱 떠오르는 거? 떠오르는 건 없고 되게 행복하다 항상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게 스트레스 안 받는다 되게 행복하게 교육한다 뭐 이 정도?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는 교육비가 전체 다 무료예요 전체 다 무료 완전 무상 교육이고요 통합 교육 통합 교육은 어떤 거냐면요 수준을 나누지 않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통합 교육 안에 들어가는 게 아마 장애인, 비장애인을 나누지 않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대학에 갈 때도 아주 기본적인 시험만 찝니다 수능이라는 게 수학 검정 능력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대학 갈 만한 수준이 되냐 안 되냐만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너가 어느 대학에 갈 만한 수준이 되냐를 가르는 게 아니라 핀란드는 딱 그 정도의 시험만 보고 내가 대학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택을 하면은 각 대학별로 어떤 토론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바람직한 곳인 것 같은데 핀란드는 대학을 좀 많이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굳이 대학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정말 학문을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경쟁을 통해서 엘리트를 만드는 게 이제 대학의 목표가 아니라 정말 누가 공부하고 싶어? 배우고 싶어? 그러면 와! 다 공짜야 게다가 다 공짜야 이거기 때문에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죠 성적순으로 뽑지도 않아요 대학도 이제 평준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 가거나 그냥 집 근처에 있는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대학별로 교육의 질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평준화가 되어 있는 거니까 각자 다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저는 관심이 갔던 것 중에 하나는 핀란드 교사의 수준이거든요 핀란드는 교사가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이고 사실 월급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다른 인기가 많은 판검사나 의사보다 높지도 않지만 굉장히 존중을 많이 받고 존경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항상 직업 선호도 1, 2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석사를 따야지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만큼의 높은 수준을 받아야 되고 교사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되게 부러웠어요 핀란드의 어떤 그런 교육의 모습이고요 덴마크는 사실 조금 달라요 제가 덴마크를 가장 대표적으로 교육을 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자유학교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사실 몇몇 자유학교가 들어와 있어요 서울에도 있고 춘천에도 사실 올해부터 자유학교가 생겼거든요 자유학교라는 건 뭐냐면 우리한테 더 익숙한 단어로는 대한학교예요 대한학교여서 덴마크 안에서도 우리랑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다 공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대한학교도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놓고 대한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람들도 그냥 일반 공교육을 받은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대한학교 하면 사실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리잖아요 정말 어떤 아주 고급 교육을 하는 대한학교와 농촌에서 아이들을 위한 어떤 뜻으로 새로운 교육 철학을 시도해 본다든지 아니면 사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가는 대한학교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원을 거의 안 해줘요 한 2%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사실 이 대한학교는 학부모들의 돈으로 다 굴러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덴마크는 학교를 내가 만들겠다 이러한 교육 철학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만큼 다니기로 했다라는 것만 증명이 되면 나라에서 돈을 다 대줍니다 다 대주고 이제 검사만 하러 와요 뭐 니들이 정말 잘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포맷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두 가지 굉장히 특이한 철학이 있습니다 덴마크에 이런 자유학교를 만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덴마크 교육의 국부라고도 불리는 니콜라스 그룬투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소수자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시적이었어요 소수자 민주주의라는 말도 제가 처음 들어봐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 사람은 농민들을 소수자, 기득권을 다수자로 상성을 해서 다수자가 소수자의 가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자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로 평가할 수 있다 철저하게 소수자를 좀 더 배려하는 그런 철학 하에 교육적 제도를 세운 거죠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덴마크의 학교들을 보면 특히 자유학교를 보면 성향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느 곳은 자연 철학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인터내셔널을 해가지고 다양한 국제 학생들을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공동체 생활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좀 추가하자면 오마이뉴스의 오현호 기자님 아시나요? 그 기자님이 요즘 덴마크 교육 관련해서 강의를 되게 많이 다니시는데 그분이 덴마크 관련된 책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런 다음에 애프터 스콜레라고 해가지고 학교 이후에 방과 후 애프터 이런 거겠죠? 그런 걸 해가지고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1년 동안 자신의 꿈을 찾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자유학기자라고 하는데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이것저것 활동을 많이 하면서 내가 어떤 진로를 하고 싶은지 찾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 애프터 스콜레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오현호 기자가 만든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꿈틀리 자유학군가 그렇게 만들어서 현재 운영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양 국가들은 개비어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많이 하죠 개비어 보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제가 배낭여행 하다 보니까 배낭여행 하는 애들 되게 많이 만나요 대부분의 서양 국가에서 온 애들 보면 다 이제 20살 어린 애들이고 다 개비어로 여행 왔거든요 여행하면서 좀 자기가 원하는 거 찾고 호주나 막 이런 데서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워킹홀리데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찾고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면 되게 부러웠기도 하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만약에 제가 엄마 부모님한테 엄마 저 학교 때려치고 지금 쉬고 거기 갈래요 하면 아마 난리를 펴실 거예요 그런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분위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저한테 공부를 하는 쪽으로 미뤄렸다면 저는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걸 아마 못 찾았을 거예요 공부에 대한 아예 흥미를 잃었을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할까요 이제 저 마지막 코멘트 하나만 해드릴까요 최근에 제가 되게 의미 있는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항상 학생들 행복도가 되게 낮은 나라였잖아요 최근에 결과를 보면 중고교 학생 행복도가 올라갔어요 한 5년 동안 그러면서도 학업 성취도도 안 떨어졌거든요 저는 이게 어떤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우리 교육의 방향이 나폴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열심히 키워주신 바람에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에 항상 욕만 먹었잖아요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다 행복도가 바닥이다 애들이 다 대학 가서 뭘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그때 했던 그런 고민들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결국에 지금의 20대 30대 어른이 돼서 우리 아이들을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를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로 이제 나왔던 가장 좋은 어떤 조사이지 않을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학생들도 북유럽처럼 학업 성취도와 행복도 둘 다 높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야 돼 지금 다니고 싶어 지금 우리 꽤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늘 수능이냐 학종이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겪었던 고등학교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 그 두 가지의 한계점들을 좀 봤어요 어떤 것들이 그 수능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라든지 예를 들어 학종이 갖고 있는 좀 문제점이라든지를 얘기해 봤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캐슬이랑 조우민 사태 이런 것 같이 이제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것들 그런 뉴스를 통해서 이제 공교육의 위기라고도 하고 아니면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봤고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수능과 이 학종이 갖고 있는 신뢰성 이 시험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같이 이제 대안적인 이야기도 한번 해봤는데 사실은 학종과 이 수능 문제는 앞으로도 되게 치열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이제 학생들이 좀 더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 그거는 변함이 없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교사이기도 하지만요 교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사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애들이 행복을 위해서 힘쓴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아름답네요 항상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아름답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노회마님 부작해요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취하세요 취하스 취했어 취했어 다예요 탐지 해당 한국국토정보공사